따라서 볼지도 못해 비켜줘, 막 방사능 때문에 죽었나? 자, 축전지를 이제 얻었다 병뚜껑, 탄탄 가자 이제 보고해주고 아, 이쯤 되면 이제 새로운 거를 줄 때가 안 됐어 빨리 T60만 빨리 얻고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T60만 얻고 이제 마이올러 퀸이나 잡으러 가야되는데 빨간색 콜라? 빨간색 콜라 하면 누카 콜라 체리 아닌가? 그래, 메인캐 메인캐는 아직 기다려 뭔 메인캐는 벌써부터 해 충분히 레벨을 올린 다음에 이제 어남도 좀 찍고 그리고 그 누구냐? 그 막 뭐 아까 그 전설몹이라는 거 그것도 한번 한번 스파링 한번 뜨러 가고 메인캐 진행해야 파워 암호 받을 거라고? 어... 그딴 건 필요 없고 그 메인캐는 그 메인캐에 얻을 수 있다고? 어떤 테크? 그 테크를 너의 테크를 너에게 전달했다고 알았지? 알았지? 내가 더 많은 수업을 통해 더 많은 수업을 통해 여기있어 좋습니다. 이거 다큐멘트하고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더 기술을 원할 것 같다고 생각해봐요. 미션을 끊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봐요. 다시 돌아가자. 정답! 저는 듣고 싶어요. 여기가 정답! 시작해! 그럼 이거 한번만 더 하고 메인 퀘을 잠깐 하겠습니다 T60을 얻어야 돼 다른건 몰라도 T60이 없어서 너무 양쾌 그럼 켈로그를 봐야되고 그러네 메인 퀘을 해야되네 아 그럼 그 백종과 그 새끼 어딨냐 위치만 알려줘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없애버리겠어 T60말고 T45로 한번 해본다 T4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놈이 어딨는지 보스턴 공유지는 어딨냐 대충 내가 좀 이따 지도를 열어줄테니까 거기서 위치만 알려줘 못이기지 임마 레벨 12인데 못이기지 임마 발견하셨어? 그래 불인가? 보험신데데데데더데데데데덮 가을 따라 안 photographed 너 죽었어? 더 나올 것 같은데 오 연료통 알루미늄 캔 야 알루미늄 캔 우린 많이 구해야 돼 10mm 탄 36발 그리고 위치가 여기 위쪽인가? 알루미늄 캔? 야 여기 알루미늄 캔이 왜 이렇게 많지? 저기 있는 것 같네 저 반대편 저기로 어떻게 가지? 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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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저기잖아 다른 거 없고 뭐야 앞이 아니라 뒤야 젠장 한바퀴 뺑돌았네 오 다행히 전문가 역시 이거 찍어놓길 정말 잘했어 오 뭐야 자 잠깐만 다시 하겠습니다 어? 이쯤 좋아 여긴가 점프 라드오일 자 축전기 화염병 지뢰 펜던트 이상하게 난 전쟁전 화폐는 안죽게 되더라 쓰리 때도 그렇고 당신 병뚜껑 야 재료 진짜 많다 자 가서 한번만 더 보고해주고 그 백종과 뭔가 있는 애 한번 뭐 어떤 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죽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죽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로딩 너무 너무하지 않니 이거? 백조를 탐방을 한번 해보자 만만 보고 아 이거 안되겠다 어 안되겠다 싶으면 근데 백조가 무기를 주더라도 문제야 지금 퍽을 하나 찍고 있는데 퍽을 일부러 안 찍거든 어남드 퍽을 찍어야 됩니다 자 여기 있어 찾았어 찾았어 여기 있어 좋은 작업 여기 좀 더 궁금한 게 난 항상 퍽을 찾고 뭐 자 아직 지금 못 하자 알았다 전달할 때 다시 전달해 준비해 주시기 전달할 때 다시 전달해 네 예스얼! 자, 이제 위치를 찾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가... 어디라고 했지? 여긴가? 보스턴 공유지?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라. 찾는 건 내가 찾는다. 보스턴 공유지? 그럼 얘가 필드에 있단 말이야? 뭐 건물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제발 좋은 무기 줘라. 연못에 잠수하고 있다. 이거 로딩 왜 이렇게 기네? 좋은 무기 줄 때까지 로드해서 잡기 그건 아니지. 예... 와, 진짜... 자, 일단 저장을 하고 이미 저장되어 있겠지만 그리고... 퍽을 찍자. 자, 한 개의 퍽을 찍을 수 있는데 파워피스트라면 지금 레벨 12 12면 18에 찍을 수 있고 15에 찍을 수 있네 그럼 이거밖에 없는데 철권밖에 없네 네, 철권을 찍어서 음... 대장장에는... 갑옷은... 그래서 우리는 블록이라는 게 있는 거야 어? 지금 딱 봤네 내가 필요한 게 갑옷 아니면 어... 어... 갑옷 아니면 저건데 어? 왜 찍혔지? 그건 아니지 자동 저장이 됐구나 빠른 저장이 있지 빠른 저장이 됐으니까 아... 핏보이 15초 이상 보고 있으면 자동 저장이 돼 자, 여기서 갑옷 장인 갑옷이냐 대장장이냐 공격력이냐 방어력이냐 안 돼 아... 고민이 엄청 되는구나 공격력이냐 방어력이냐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야 내가... 그... 파워하머를 계속 잊고 다니는 식으로 가면 대장장이가 훨씬 나아 네 근데 대장장이냐 어차피 랩이 안 돼 그러니까 아껴 두겠습니다 자, 여기 연못을 찾아야 되는데 찾아보도록 하자 공격이 최고의 방어야 막기도 전에 먼저 때려 부시면 돼 백조 연못 여긴가? 히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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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히윽 와우 야야야 니가, 니가 좀 상대해봐 저거 미쳤어 저거 아 자... 이째...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뭐야? 조밥이잖아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오오오오 들어와 들어와 좋아좋아 지뢰 없어 임마 지뢰 없어 지뢰 있나? 지뢰...어 병뚜깡 지뢰 야...잠깐 지뢰를 그리고 지...병뚜깡 지뢰를 네... 네... 뭐야? 지뢰... 지뢰 왜 안 당하지? 와아 다는거 봐 자 여기 지뢰있다 너 일로 와야된다 좋았어 펑펑 펑 아니 젠장 뭔 지뢰가 저거 아 지뢰 왜이래 이거 엄마야 이 지뢰 이거 이거 주워서 따로 써야겠다 끝났어 어어? 젠장 피 다는거 봐 무력 랩 스테 랩 와아 이렇게해서 싸워서 이거 될게 아니다 얘들아 어어 제 pas 미사일로 해야되나 정신 제 pas 아, 뭐야 니넨! 아이, 뭐야 니넨! 젠장, 젠장 연주, 젠장 곧 Fot 공포 티가 ruction 그리고 Anyone 네 미사일 없습니다 음 미니건 남자의 미니건 저기서 안 넘어와 이런 시스템 아주 좋아 거기다 이제 날 인지도 못해요 그렇지 또 숨었거든 와우와우 반드시 잡는다 자 이제 끝났고 미니건 끝났고 뭘로든 이제 죽여야 되는데 네이저 무기 이거밖에 없어 340발이면 될거야 이렇게 줄였는데 피를 못 줄이면 어떡하지 와우 존나 처절하게 잡네 진짜 장난 아니다 어어 다행히 얘가 여기 넘어오질 않아서 다행이야 좋았어 좋았어 불 붙었지 불 붙었을 때 존나에 때리면 다행힣 주님 엄밀 주민 바이 존나에 조그맨 사이코 사이코 하나 먹고 어... 어...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피 없어 잠깐 피 없어 피 없어 다 됐어 다 됐어 자 영광스럽게 자아 인간형 적에게는 으하하하하하하 간다아아아아아 끝났네 한방에 넣었다 이 것이 오 파워피스트 피해 98이나 되네? 같은 적을 연이어 공격하면 피해량 증가 어... 이게 뭘 뜻하는거지? 한방 때리고 두번 때리고 세번 때리고 이러면 되는건가? 아 암허 끼고 못쓴다고? 와... 하... 이거 저거 쐈... 오... 어... 야, 불러오기 한다고 해서 덱가 아닐걸? 어, SH야 고맙다. 두 대 이상 때리면 데미지가 증가한다고? 저 효과가 바뀐 몰라도 파워피스트의 저 효과가 예를 들어서 뭐 화방이다, 화염 데미지다. 이러면 좀 괜찮은데 불러오기도 똑같다고? 네. 효과도 고정이면 이건 뭐... 네, 옵션 고정이야. 그다지 좋은 게 아니군. 존나에 쓰기만 존나에 썼네. 그래도 98이나 되는데, 피해 중첩에. 딱히 좋은 건 아니었어. 괜히 설레발이었어. 파워아머 있고 못쓰니까 나한텐 필요가 없는 거지. 자, 다음. 다음은... 어... 이제 어디로 가냐? 다이아몬드 시티는 좀 늦게 갈 겁니다. 독립하려면 그거 해야 되는데 생초리 가서 일단 고치고 미니맨 퀘스트를 내가 계속하고 있거든. 그러구나 도끼? 그 정도면 괜찮지. 일단 수리 좀 하고 가자. 그러구나 도끼라. 그럼... 그러구나 도끼를 가지러 갈까? 제철소. 제철소 내가 찾았는지 모르겠네. 자, 완벽한 준비를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리하겠습니다. 일단 수리하겠습니다. 자... 어... 그러구나 옷이 정말 꿀이라고? 그래... 난 너네들을 믿는다. 너네들을 믿고 있어. 이거 별론데... 22, 13? 나 지금 왼팔을 뭐 입고 있지? 중장각 가죽 왼팔이라면... 잠깐만... 이게 더 좋은 거잖아? 어... 이게 플러스 표시가 안 되지? 중장각 금속... 혹시 이거 한 개만 찰 수 있는 거 아니야? 암탈자 레이더... 암호... 내가 지금 암통... 15, 15, 15, 15지? 이게 더 좋네? 가자. 어... 파워 암호 입으면... 방어구 효과가 없어져도 상관없어. 내려서도 싸울 거 아니야. 가자. 자... 그러구나 건 어디서 얻을 수 있나. 야... 니네 참 정보를 많이 한다. 이 게임 많이 해봤나 봐. 스완 근처라고? 스완이... 백조의 연못. 여기가 완료됨이고... 여기 근처로 가겠습니다. 일단... 보스톤 공유지에서... 지뢰도 해소하고... 지뢰도 해소하고... 지뢰를 잇고 있었네. 지뢰가... 제가 받는 범위가 되게 좁은가 봐. 지뢰가 왜 안 터졌지? 터져도 별 상관 없었을 거다. 터지는 안 터지는 거기서 거기였을 거야.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어 아까 SH야 정말 고맙다. 갑자기 막 게임하는데... 빵 터져가지고 깜짝 놀랐네. 양아치 레이더 짜... 따이가... 어 이 투더... 겉뭐야 34171번쯤 고맙다. 이거 사라진 건 아니겠지? 그래 여기 있네. 가져가고... 병뚜껑... 지뢰를... 여기 근처 어딘가에 던졌었는데... 이건 터졌나? 어? 어? 어?